부자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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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관없는 그런 오명만 덕도 남겼습니다. 26일, 27일 양해관에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립니다.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핵강대국들의 핵폐기화를 전제하는 핵안보가 있을 뿐이지 그 폐기 없는 핵안보는 도리어 핵불안을 야기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평화적인 그게 아닙니다. 그냥 남한에서 낯살을 안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협하는 거죠. 우리가 이런 게 있다. 니들이 안주면 우리가 동해에다가도 쏠 수도 있다. 니들어 핵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. 니들어 핵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. 니들어 핵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. 니들어 핵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.